그 다음에 컴프레션을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그렇죠 예쁘게 좀 컴프레션이 안좋아요 이렇게 딱 잡고 이렇게 지그시 눌러 화면을 이렇게 지그시 컴프레션 컴프레션 합니다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예쁘게 그렇죠 지금 가스가 좀 많이 취해 가지고 아까보다는 화질이 조금 나쁩니다 지금 여기 SMV 스프레인 리프인 SME 아울타 IVC 레프트 레이널 조금 프로브의 각도를 우에서 밑에 가고 밑에서 위로 쳐 올려 보십시오 그러니까 프로브 이렇게 가고 밑에서 위로 쳐 올리고 그 다음에 지그시 한 번 눌렀다가 살짝 띄 보시고 눌렀다가 살짝 띄 보고 그 다음에 프로브의 각도를 호라이전탈 보다는 약간 기울이고 그렇죠 아까보다 더 좋아졌잖아요 그렇죠 컴프레션 했다가 디컴프레션 컴프레션 했다가 그렇게 역 나아지잖아요 자 예쁘게 만들어 보세요 예쁜 예쁘게 그렇죠 아주 예쁘잖아요 그렇죠 아까보다 훨씬 나아졌죠 그러니까 펌크레서 볼 때는 중요한 게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컴프레션 디컴프레션 디컴프레션 디컴프레션이 다블 조절, 아울탑, IVC, 레프트 렌알베인, SMA, SMV, 스프레닉 밴, 헤드, 뇌, 운스네터, 바디, 데이크, 이렇게 판크레아스의 장축상이죠. 다시 한번 만들어 보십시오. 예쁘게 만들어야죠. 예쁘게, 예쁘게. 컴프레션 했다가, 그렇죠? 밑에서 위로 쳐 올려 보십시오. 예쁘게 만들어주세요. 예쁘게. 그렇죠? 예쁘게. 밑에서, 밑에서 이렇게 하지 말고 밑에서 위로 이렇게 쳐 올려주세요. 쳐 올리는 가지고, SMA하고 스프레닉 밴이 길게 나오도록, 좀 눌러줬다가 살짝 띄줬다가, 눌렀다가 살짝 띄줬다가, 그러면 더, 그렇죠? 눌렀다 띄다 하면 영상이 좋아집니다. 눌렀다 띄다 해보세요. 그렇죠? 그렇죠? 언제 점점 좋아지죠? 예쁘게 나왔잖아요. 그 다음에 헤드 쪽으로 옮기 보세요. 옮기 보세요. 그렇죠? 헤드에 뭐 봐야 됩니까? 개스로우드 오데란 아트리하고, CBD를 봐야죠. 자, SMV 보고, SMV 쪽으로 이동. 자, 헤드하고, 뇌하고, 운스네터. 여러분, 보이죠? 자, 여기에서, 자, SMV를 센터에 놓고, 뎁스를 조절할게요. 줌을 조절할게요. 자, SMV 센터 밑으로 내려가, 그렇죠? 잘 나왔다. 프리즈, 보세요. 뭐가 잘 나왔습니까? 운신이 드는 겁니까? 고마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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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땡이에요. 요거 삼각형. 운신이 드는 겁니까? 선생님, 익혀버렸던. 고마워. 조교한테, 교사한테 나가. 나가는 뭐냐면 퇴장이에요. 합격이 아니고, 퇴장이에요. 나가라는 뜻이 좋은 뜻이 아니고, 불합격이라는 뜻이에요. 자, 여기 방글에 스프레닉 빈. 자, 여기 방글에 스프레닉 빈.